아니 북기 의원님 마지막 인생 마무리하는 들어오는데도 아니고. 아니 아니. 아 어떻게 해야 되나. 이게 얼마나 구시대적이야. 공항원 광장에서 여러 차에 붙여줬어요. 장담 장성하다. 우원전 서울 내가 이거 하려고 어떻게 들어. 그게 족찌기. 족찌기. 왜 그러냐. 나 또 잡아도 보니까. 넌 넌 노려놔도 거기다 안 하시는데. 저 모르겠어요. 이번 샤나의 거대한 연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냥 멀쩡이 계시던 분이 갑자기. 이게 모든 것이. 쉬워요 쉬워.